안녕하세요. FX의 루나입니다. 네, SM 공식 온라인 스토어, SM타운 앤드 스토어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띄우! 축하드립니다. 네, SM타운 앤드 스토어에서는요.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반과 화보, 굿즈는 물론 뷰티, 패션, 리빙 등은 셀레브리티에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흥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하시고요. 구매 완료한 미션을 완수하면요. SM 아티스트가 직접 배송되게 되는 특별한 디베이트들이 있습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녕!